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로가 왜 돌아오냐? 왜 돌아오냐 이거? 기다리는게 맞네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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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날뻑했다 빠바빰 이런거는 보통! 와아 피했다 이런거는 보통 버섯을 먹으러가면 안됩니다 뽀나리야 밥은 뽀나리 막고가라 그러게요 어? 왜? 어? 어? 어어? 된건가? 나 살았나봐 뽀나리 먹어야지 파워를 쳐서 쿵쿵이를 없애라 근데 쿵쿵이는 아래쿵이가 아니다 그렇지? 아니지? 옆쿵이지? 그럴줄알았다 그럴줄알았다 이거 간파한걸로 인정해 줍니까? 간파한걸로 인정해 줍니까? 이케앤 볼색아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뭐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이거? 잠깐 있어볼까? 이쿅쿵이도 공갈 governing 보셔 이쿅쿵이도 공갈 필요한가 제가? 하! 하이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뭐 나오는 거는 없나봐요 50원 야 여기도 50원 먹으면 죽는 거 있어 이게 안 죽을걸? 죽네 네 50원은 이제 트롤의 상징임 빨리 갔으면 나는 죽었다 방금 요거 아래로 가면 뚫을 수 있잖아 뭐지? 이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왜 막아놨죠? 왜 막아놨지? 오오 오오씨 이거는 막히는 길이다 가만 야 아래쪽 가면 죽잖아 아 이거 위로 올라가면요 뒤죽있고요 아래가면 삽니다 자 보여줄게요 아닌가? 어? 어 근데 이거 뒤준 줄 알았어 진짜 이거 먹으러 가면 이거 투명블록이란 뜻이죠? 여길 들어가라고? 한번 믿어볼까? 에이 살려주겠지 그렇지 빨리 안가면 이제 대포가 다칠 거야 위로 올라오면서 왜 이리로 와 왜 이리로 와 하하 잠시 여기란 그럼 진짜 뒤주야? 뒤주 맞네요? 와우 가봅시다 하이 빠이 빠이 빠이? 오른쪽? 아 여기서 뒤지라고 가볼까? 한번 가볼게요 조졌구나 이러면 난 어떻게 죽어? 우와 시선을 레일 깔아왔나? 아니 근데 레일 깔은 움직임이 아닌데 이런게 진짜 신기하네 멍청한 녀석 저기 가서 죽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어 어? 흫 야 이거 왜 안 끝나? 이..이거 이거 왜 안 끝나? 아니 끝나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시간 타이밍 재고 다한거 아니야 저거를 그래도 돈은 못참지 에이 생각할 타이밍을 안주냐 여기서 생각할라고 근데 이게 꼴배경이거든요 꼴배경 꼴대인가 아니야 왜 아니야 꼴대 꼴대 아니야 이거 아 꼴대 이거 진짜 멋있었는데 꼴대라고 하기엔 좀 짧은가 빨리 가야죠 나는 왜 빨리 가놓고 여기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선택의 시간 난 문을 택한다 이런 와우 여기는 맞네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맞는데 여기를 들어가는 것도 또 맞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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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면 여기 투명 보러 깔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다 꽃 여기다 꽃 리셋을 왜 주지? 어 다 쪘어 아 이거 뭐야 오른쪽 까봐야지 왠지 터지냐 엘 엘은 루이즈의 약자죠 아 루저어 아 루저라서 엘이예요 아 리셋몬이예요 이게 왜 야 아 야 이거는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뭐가 있길래 아 아 리셋몬인데 저거 리셋해가지고 데포가 길막을 줄은 몰랐죠 아니요 이 이맨 말고 합쳐서 어 간바 이거 맞았어야 됐네 저 간바에 열 수 있는거 아냐 혹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에 쓰는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냥 여기에 쓰는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죽였다 요렇게 돼있고 요렇게 시리스의 불운성 명중률이 슈마메에서도 발생한다 이거 안죽을텐데 안녕하세요 아니야 이거 매달려있으니까 죽나? 그렇지 안죽는다니까 안죽는다니까 안죽어요 그냥 소신을 지킬걸 어디가 어디가 이놈 자식아 위에서 뭐 떨어지겠지 갑자기 자 위에서 붕어가 떨어집니다 다 돌아온다 그렇지 이제 오지 이제 와야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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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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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럴리가 없어 에이 그러니까 너랑 지금 인연이 벌써 몇번째지 아니야? 봐봐 된다니까 내 소신을 믿을걸 こ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will join IBM m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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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왼쪽거는 뭐죠? 갔냐? CP1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 꼴대 같습니다 오른쪽 꼴대에요 저기 깃발 써져있는거 보이죠? 여기 왼쪽은 CP1이고 오른쪽은 깃발 이게 꼴대에요 자 여기였죠? CP1 진짜 CP1인가? 설마 아 진짜? 진짜 이렇게 한다고? 이거 안찍으면 되잖아 야 진짜 이거 안찍는게 안되는구나 안찍는게 안되는구나 안찍는게 안되는구나 하이가 이게 맞나봐요 어? 어? 뭐야 킬이 다른데? 킬이 다른데? 킬이 다른데? 킬이 다른데? 아아아아 여기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는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는거였구나 싫어 싫어 바뀌는거 또 없네? 그러네요 바뀌는거 없네요 그래 킬이 다른데? 킬이 다른데? 킬이 다른데? 재생 세이버 alt 꺼내드 Marion